전기공부 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리 성형결선 공식 그리고 위상차 공식 하나하나 하고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형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Y결선을 말해요 Y 이렇게 된 거예요 델타결선이 아니라 Y결선 또 성형결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Y가 아니지만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이것도 성형결선이에요 성형,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성형결선 이거를 성 별성자 써가지고 스타 스타결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선생님이 되면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선간전압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N은 애인 내 애인이야 엄청 엄청 2000년대에 쓰는 표인데 내 애인이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이렇게 외웁니다 선간전압은 단자전압이라고도 쓸 수도 있고 선간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2 곱하기 sin n분의 파이인데 연금에는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해 그리고 신나서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해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해 그리고 여기서 파이는 3.14가 아니에요 각도에 있는 파이는 180도다 그러면 6분의 파이는 뭘까요 180도 나누기 6은 30도네요 그리고 3분의 파이는요 180도 나누기 3이니까 60도네요 이렇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파이는 180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 개념인데 지금 외우시면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제 성형결선의 위상차 이것도 잘 안 헤어져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선생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도덕 선생님인데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두 명이 안 왔어요 지각한 애들이죠 지각하는 애들이 달리기를 경주하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교실 들어올 때 1바다 그 다음에는 이빠다 이러면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도덕 선생님이 봐줬을 텐데 화가 나서 말하는 거죠 지금은 좀 온도차가 있잖아요 지금은 화가 나 있는 선생님 옛날에는 착한 선생님 온도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서 완전 심한 욕은 못하고 임마 너네가 애니? 라고 선생님이 화나서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1바까지는 참았어요 1바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이빠다 하니까 빡친 거예요 이빠다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임마 애니? 저는 어이없지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성형결선 스타결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이런 게 막 창설처럼 돼 있는 게 성형결선이에요 이거의 위상차 위상차는 제가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2분의 파이 1-M2 오케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채널을 하나 오픈했어요 제가 사실 직업군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좀 안 남은 군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로드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만 끝나면 진짜 전기기사 그런 다음에 기술사 따고 기술사 강의까지 유튜브로 쭉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전기맨으로 남겠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를 공부할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기응용기술사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준 덕분에 저도 힘이 나서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리로 한번 구독 한번 해주세요 현역군인TV고요 군대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나 저의 일상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전압이라는 게 있고 이제 단자전압은 상전압은 아닐 건데 상전압을 주어주고 단자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전압이구나 라고 유추하면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맞아요 단 맞고 그렇지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단자전압은 선전압이다 선간전압이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전기기사에서 많이 쓰여요 대학교 교재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많이 쓰이니까 선전압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선전압은 뭐죠? 티처 저는 그렇게 외워요 선전압은 티처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을 선생님이 되려면 상을 두 배로 받아야 돼 그럼 상 받고 뭐 해야 돼? 선생님 됐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애인이 없다고요? 생길 겁니다 저도 없어요 화이팅 이제 넣어봅시다 상전압 100 N N N 여기 12상 N은 12이에요 N은 넘버인데 상을 말해요 몇 상이냐 그래서 2 곱하기 100 곱하기 sin N은 뭐죠? 12 파이 12분의 파이 파이는 12분의 파이 그리고 이거 15도니까 계산기 넣고 돌리면 되겠죠 2 곱하기 100 곱하기 sin 12도 넣으면 답은 뭐죠? 도와줘 답은 51.76이랍니다 답 4번 오케이 5번 문제도 풀었고 이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전압이라고 하면 원래는 V를 써야 되지만 여기는 E를 썼네요 E는 사실 기전력이다 기전력에 대해서는 조금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 팁은 기전력이라는 표현은 다 전압으로 바꾸세요 기전력이랑 전압이랑 어떻게 같냐 맞아요 다른 건데 전압이라고 해석해도 문제없어요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기전력은 전압으로 다 바꾸세요 틀렸다고요? 저한테 소송 거세요 기전력을 전압으로 바꿨다고 해서 틀린 경우는 없어요 전기기사 팁입니다 기전력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 전압으로 해석하세요 이제 풀어봅시다 어허 스타견설 성형결선에서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의 관계 어떻게 구했죠?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을 두 배로 받아야 돼 상 받고 뭐해? 신이 나가지고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애인한테 파이를 사줘야 돼 어 시리? 아니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예헤헤 그러니까 여기 육상이네 육상 육상 여기다 육을 대입하십니다 육 라인 페이즈 상 4번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다고 나오니까 육상에서는 선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같네요 답은 4번 오케이 기전력의 위상차 기전력의 위상차 이거는 외우는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 있는데 학생들이 막 들어오면서 장난쳐요 지각한 주제에 1바다 화 안났어요 선생님 2바다 빡치죠 그래서 빡쳐가지고 인마 너네가 애니? 2바 인마 너네가 애니?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2바 2분의 파이 인마 1마이너스 애니? n분의 2 육상이니까 2분의 파이 1마이너스 6분의 2 네요 3분의 1 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2 3분의 파이니까 답은 3번 60도입니다 왜 60도냐 파이는 180도라고 해석하자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됐네요 이걸 모르신 분은 지금 받아들이세요 각도 sin tan cos 이렇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는 180도라고 생각하세요 7번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아 이봐 선생님 화났어요 인마 너가 애니?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1마이너스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외우냐 이것까지 외우면 더 좋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6번처럼 정확하게 공식을 몰라도 돼요 1마이너스는 있는데 1마이너스는 있는데 여기 여기 2 2 2 대각선 pi n 대각선 pi하고 n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비슷? 저만 그런가? 그래서 pi하고 n 마주 보고 pi하고 n 마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 틀렸죠 답은 1번 여기서 이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외우는 문제 문제를 보면서 외워야 하는 문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칭이다 코일이 대칭이다 코일이 대칭인데 회전자계의 모양은 뭘 것 같아요 대칭이면 뭔가 좀 이거 그림 그려볼까요 원형 이거는 타원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한가 이렇게 그리고 원통 원추 원추는 꼬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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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원추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칭일 때 뭐가 제일 어울려요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1번이 제일 대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중심에서 거리가 다 같아요 이건 중심에서 거리가 당연히 안 틀리죠 이거 중심 거리? 음 거리? 음 중심에서 완전 대칭인 거는 원형이에요 그래서 N개의 코일 대칭 N상 일대 회전자계의 모양은 원형이다 9번 문제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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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칭이면 당연히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이 아닌 것은 타형 타원 답은 2번 쉽죠? 여기서 음 우리가 배운 거 다 쓰먹네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문제 외울 필요가 외우지 마세요 2번도 외우지 마세요 1번 3번 4번을 알고 푸는 게 더 나아요 저거 외워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외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별로 자주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울대학교는 상전압 선전압이 같아요 상전압 선전압 압력을 너무 많이 넣는 대학교니까 그래서 상전류 선생님은 언제나 앞선다 상 이렇게 되는데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과 같다 선의 루트 3분의 1을 곱하니까 상이 된다는 뜻인데 루트 3 루트 3 곱하면은 이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2번은 위상차 이빠다 인마 너네가 애니 이것도 맞는 거죠 그리고 파이 엔 비슷하고 2 2 비슷하고 1 마이너스 3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대칭 다상교류 뭐죠 타원이죠 대칭이었다면 원형 맞는데 비대칭이라면 타형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이에요 2번? 왜 그러냐고요? 2번은 어디가 틀렸냐 1이 아니라 n이에요 이걸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겠지만 2sin n분의 파이 n vl il 곱상의 세타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한 7, 8년에 한번 나올 것 같은 공식입니다 7, 8년에 한번 오케이 여기까지 구독 현역군인TV 구독 부탁드려요 군인이지만 현역군인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도 열심히 하고 각자 맡은 일 저의 본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